경상남도가 한국정보와진흥원과 주식회사 KT와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 협약을 맺고 도내 산간 도서 벽지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추진합니다. 2017년까지 추진되는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은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50가구 미만의 마을에 전화와 방송 인터넷을 하나의 회선으로 이용하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도는 올해 7개 시군 116개 마을을 대상으로 22억 8,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며 내년까지 남은 통영시 35개 도서 마을의 설치를 완료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